엄청 많이 봤어. 생각을 했어. 엄청 많이 봤어. 그래서 내가 술 좋아한다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괜히 술 먹자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한잔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좋은 동생으로 만나면 되겠지, 지내면 되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, 이번에는. 그래서 슬슬 보이는 거예요, 마음이. 술을 딱 마시다 보니까. 그리고 연한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더라고요. 동생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. 아, 그거죠? 동영아 씨가? 그게 이제 슬슬 보이더라고요.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자기는 누나라고 절대 안 부르겠다. 윤정 씨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. 누나라고 부를게요. 저는 누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. 윤정 씨라 부를게요. 그렇죠. 남자라고 부를게요. 윤정 씨. 혜진 씨.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쪽으로 마음이 있구나. 책 읽어주는 순간부터. 그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. 어떤 마음인지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.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. 내가 어느 정도 알겠으니 하라고. 폴다 뭐라고 그러세요. 많이 좋아합니다. 이야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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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그랬어요. 감성이 어땠어요? 또 물어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? 그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?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요, 이러더라고요. 아유. 어떻게 해야 하네. 것은. 왜 이렇게 소름이 많아? 뭐? 이러고 있어. 사실 이거 연예인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. 방청객이 있어, 여기.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? 자세들이 다 이렇게 돼있어. 지금 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어딨어요?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? 아, 그냥 남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. 아, 그렇게 말고요. 자기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좀 굳어져 있는 상태였죠. 왜냐면 제 상황을 저만 알기 때문에. 음, 그렇죠. 지금 내가 차에 있는 위치가 뭐 빈도 좀 있고.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히 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. 그건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그 이제 부모님 상황을 이제. 사랑할 만한 여유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. 그리고 또 저 하면 사람들이 다 뭐 누구나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돈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,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. 그러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화목한 사랑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좀 내가 부담,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? 부모님 상태는 이야기했고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, 내가 관리하는 게 없으므로 내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아, 남녀 감성해서. 아, 남녀 감성해서. 아, 남녀 감성해서. 처음부터는 말씀하세요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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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잖아요.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동영 씨가. 그냥 누나, 이렇게, 그럴 수도 있죠. 갑자기 누나랑, 그렇죠, 그럴 수 있죠. 그럼 정말 제가 상처가 컸겠죠. 누구한테도 다시는 얘기를 못했겠죠. 근데 이제 아무리 서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... 이성에게 그런 문제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네네. 제 주변 누군가한테 저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동영훈 씨가 처음이었어요. 아유!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. 아, 울었어요?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. 이 상황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. 근데 언제, 언제쯤 얘기하신 거예요? 만난 지? 바로요, 바로. 만나자마자 바로. 아니, 교제하기 전이죠. 아, 교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? 이미 정의 들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속상한 건 제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.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. 도경현 씨는 뭐라 그래요? 같이 울더라고요, 그러면서. 그게 왜 나한테 문제가 되냐고. 그거 당신 잘못 아니라고, 울 필요 없는 일이라고. 그래서 한 가지 더 고민이었던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, 연애를 하면.